역시 이건 역시 끝나고 물을 마셔야 하는 곡이에요 맞아 물을 물 하나만 마셔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어떠신가요? 안녕 어떠신가요? 노래 톡톡 귀에 박히시나요? 네 아 다행이다 저희가 중독성이 있는 노래라고 했는데 귀 안 박히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앞에서 따라해 주셨어요 맞아요 중독성 있죠 덕분에 지금 무대하면서 굉장히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 추시죠? 저희의 열기가 전해지고 있죠? 엄청 큰 반응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 서로 서로 느껴지나봐요 불타는 거죠 사랑이 지금 이거 벗어도 하나도 안 추울 것 같아요 바꿔오시겠어요? 바꿔오시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거짓말 금지 열기가 뜬다 너무 좋은데요? 맞아 여러분들 주말 시작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소감이 괜찮으신가요? 아니에요 들은다 들은다 뭐야 귀여운 오리 아기가 안녕하세요 귀여워 귀여운 오리 빛같이 더 너무너무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멀리까지 귀여워 카메라가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중독성 있는 곡 다음에는 엔딩 마무리 같은 밝은 곡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쉬워 나 평창에서 안 갈래 지금 열기가 너무 좋아서 반응도 좋게 해주시고 그래도 지금 너무 신이 났는데 벌써 저희의 마지막 곡이란 말이죠 그래도 굉장히 아쉬운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의 마지막 곡이 조금 신나는 곡이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웃는 모습으로 밝게 다음을 기약하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다음 곡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의 다음 곡은 2집 타이틀이었던 런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이번 연도 여름에 정말 활기차고 시원하게 활동을 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계절과 정말 잘 어울리는 다음에 이쁘 선배님이 무대를 채워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정말 기대되시죠? 네 저희 다음 무대는 이쁘 선배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깐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마지막은 아쉽지만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 일단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저희 런으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얗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뮤직 평창 최고다 최고다 다음에 또 봐요 가지만 네 Duncan owski 감사합니다.